영등포구 보건소가 기간제 영양사를 모집합니다. 영양관련학과 졸업자,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에 한하며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의 업무와 영양플러스업 관련 업무, 영양상담실 내에서 영양상담과 교육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기간은 오는 5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매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며 근무 실적에 따라 2년 이내 연장 계약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이달 20일까지 제출 서류를 준비해 보건소 보건지원과 건강도시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